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이슈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슈토크에선 2019년 대구, 경북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10가지를 뽑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 및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2019년도 다사다난했죠. 우선 가을에 집중적으로 몰렸던 태풍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례적이었죠? 네, 그렇죠. 가을 태풍이 보통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름에 좀 많은 편인데 태풍 이름도 좀 다양했죠. 링링, 타파, 미탁 이런 이름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몰려와서 그야말로 대구, 경북에 피해가 좀 많았으면 특히 경북에 많았죠. 경북이 동해안 지역 쪽, 특히 영덕과 울진 쪽에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물론 태풍이라는 것이 바다로 먼저 근접해 오니까 바다의 피해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피해가 꽤 컸죠. 영덕, 울진 양쪽 지역에 다 포함해서 피해액이 지금까지 산정된 것으로만 봐도 1,100억이 넘는 정도의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또 이런 저산상의 피해만이 아니고 인명 피해가 많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실제로 9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경북 성쇼, 그리고 포항 흥해, 포항의 기북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 준비를 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돌아가신 경우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쌀 생산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경북의 경우에는 평년에 비해서 1982년부터 해서 생산량 집계, 통계 추계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1982년 이후에 올해 생산량이 가장 적다라는 것이죠. 피해가 워낙 심해서 내년까지도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또 연말 들어서는 모금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링링, 타파까지는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미탁, 태풍 미탁의 피해가 좀 컸습니다. 당시에도 태풍 이후에 자발적인 성급 모금들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모금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복구 비용이 책정된 게 미탁 전체 피해가 우리나라 전체가 복구비 9,388억이 책정됐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6,428억 원이 경북 지역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영덕이, 아 울진이 3,5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영덕, 경주, 성주가 복구비를 배정받게 됐습니다. 복구비는 주로 농경지나 사유시설 복구에 한 410억 원 정도 그리고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8,977억 원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복구비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특히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국비로 상당 부분을 지원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좀 줄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개개인들,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금 모금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연말, 연시까지도 따뜻한 손길로 태풍 피해를 내년까지도 계속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주민들은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으로 조금은 한숨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방에도 노력을 더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폐기물 문제 이것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올해 2019년 우리 대구 경북의 10대 이슈, 오늘 정리한 시간인데 두 번째, 그야말로 쓰레기 문제, 이거 참 올해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가 다뤄왔는데 의성 문제, 이건 참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국제 요소가 되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미디어가 미국의 CNN 굉장히 영향력 있잖아요. 여기서 다루어졌으니까 정말 국제적 망신이었죠.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인 이 정도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문제지만 이 지역에 살지 않은 다른 국민들이 이 뉴스를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화도 내고 했죠. 많은 사람. 저도 뭐 진행을 하면서 또 굉장히 화가 났던 문제죠. 또 이것만이 아니고 의료 폐기물 또는 산업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여러 번 우리가 다뤘죠. 제일 문제는 산업 폐기물이든지 의료 폐기물은 법적으로 지정된 공간에 허가를 받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영천, 경북, 성주, 고령 여러 우리 지역에서 하필이면 지역에서 불법으로 폐기하고 그야말로 공장을 임대를 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이 해놓고는 실제로 거기에 다른 데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불법 방치를 해놓고 그야말로 먹투를 해놓고 가버리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빈발했죠.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올해 2019년도의 문제입니다. 폐기물 이슈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계는 다소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치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성 단밀면에 있는 쓰레기산이라고 불리었던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는 제가 당시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현장에 갔었고 그리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워낙 높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폐기물들을 분리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 양 자체는 사진만, 영상만으로 보면 크게 변화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1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불법 폐기물 약 120만 톤 정도의 불법 폐기물이 있는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는 60.3%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이 28만 9천 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처리한 처리율이 31.8% 그러니까 전국 기준보다 처리를 못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는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단밀면에 있는 쓰레기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방치 폐기물 발생량이 17만 3천 톤인데 현재까지 처리량이 4만 톤 수준이거든요. 아직 절반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폐기물 선별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이 쓰레기를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이 270억가량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내에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도 그렇고 여러 폐기물들이 왜 경북 지역에 이만큼 많은가 보면 의성에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도 전국 단위에서 오는 폐기물이거든요. 의료 폐기물 역시 전국에 있는 병원들에서 오는 폐기물인데 경북 지역이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국에 있는 쓰레기가 다 모여들게 되고 주민들이 적게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만큼 방치가 될 때까지 주민들도 인지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심각해질 때가 되어서야 인지하게 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건데 처리가 늦어지는 과정을 내년도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환경부에서도 감시, 감독을 통해서 이만큼 다시 쌓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폐기물 하니까 또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 제가 얘기하기 전에 방금 우리 청기자 얘기해 주신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폐기물, 의료 폐기물이 나오는 전체 양이 수도권에서 다 나와요.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수도권에서 자체 일할 수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지방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어서 온전 얘기를 좀 하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6월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이미 사용 포화 상태 가까이 왔는데 평균 이미 90.2%를 사용 시설을 채워줘버렸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경주 월성 원전의 2호에서 4호기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처리 시설은 저장률은 이미 92.2%를 넘어섰습니다. 곧 포화 상태가 다가온다는 거죠. 불과 1, 2년 내에 포화 상태가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해결료 저장 시설,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 맥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맥스트 추가 건설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 늦춰지고 미뤄지고 있죠. 사용 후 해결료 처리와 관련된 재검토 위원회의에 이런 부분들이 상징이라든지 논의를 했지만 근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지역의 이해 관련 단체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밀실에서 끼리 협의를 했다든지 그리고 또 경주의 문제는 경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근의 울산, 경남까지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배제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항의되고 또 얘기가 되어 왔죠. 네. 지금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주목해야 할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애초에는 내년 초으면 월성원전의 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내년 1월에 논의안건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2016년 4월부터 맥서 증서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는데 현재 3년 8개월째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맥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월성원전 2호기부터 2호기, 3호기, 4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거든요. 맥서 포화까지 불과 2년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한수원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 후 해결료를 여기에 건설해도 되는 것인지 안전 점검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하지 않는다면 이게 원전 3기가 가동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가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이해지역 주민들과 한수원의 원만한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2019년 이슈 중에서도 가장 공분을 샀던 것은 아무래도 예천군 의원 폭행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건도 재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예천군이 이 일로 전국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사실 다른 예천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별로 좋지 않으면 유명해졌는데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예천군 의회의 의원 9명과 의회 사무국이 있죠. 사무국 직원 5명이 미국 동부지역과 캐나다 지역으로 의원 연수라는 명목으로 갔는데 가서 실제 또 풀어보려면 그 지역에 있는 의회 한 세 군데 정도 방문하는 공식 일정 외에는 사실 전보다 관광이었죠. 관광을 다니는 과정에서 현지 한국인 가이드를 폭행한 폭행 이유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여성 접대보고 있는 술집을 안내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폭행이 일어났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는 대단히 참 민망한 일이죠. 뉴스를 너무 많이 타서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정리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명 판결 항소심으로 1년의 시간을 끌어왔는데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가이드 폭행건으로 입건이 됐던 박총철 전 예천군 의원의 경우에는 상해 혐의로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형이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 재판이 왜 중요했냐면 만약 박총철 전 예천군 의원이 징역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면 제명 처분에 불복한 소송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벌금 300만 원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박총철, 권도식 두 전 예천군 의원 두 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예천군 의회가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전직 의원들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을 냈고 지금 1심에서는 제명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아직 2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내년까지도 이 두 전직 예천군 의원의 직위에 대한 소송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천군 의원 폭행과 같은 일은 기초 지자체 폐지 여론까지 이뤘던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석포재련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화 시한을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포재련소, 지금 정화 상황, 그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석포재련소의 정화 명령을 내린 것은 이미 1년 전입니다. 1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 정화해야 될 그 전체 오염된 토양 전체 공간에 지금 현재까지 1년 지난 시점 1.9%밖에 안 됩니다. 정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석포재련소의 입장에서는 정화 명령 기간은 2년 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매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이걸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작년 기점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좀 과정을 좀 우리 지역의 이 지역에는 농업 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영풍 석포재련소 반경 4km 일대를 전소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곡물류, 콩, 견과류, 과일 뭐 여러 가지 농업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금소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기준치 이내인 걸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준치 이내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러나 4km 그 지역 일대는 이미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곡물류에 완전히 안전하다라고는 아직 볼 수 없다는 거죠. 좀 더 계속해서 이건 정화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가 조업정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기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석포재련소의 문제 토양오염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가 있고 수질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2월에 폐수 유출로 이미 조업정제 처분 20일을 받았습니다. 받고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1심에서도 적법하다 판결이 나오고 2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또 한 번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석포재련소가 120일 조업정제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석포재련소의 주장도 들어봐야 된다. 청문을 열기도 했고 그리고 환경부의 질의도 했습니다. 조업정제 처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되는지.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조업정제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법제처에다가 경북도가 다시 또 한 번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아니 경상북도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석포재련소를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 시간을 끌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120일 조업정제 처분에 대한 최종 통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석포재련소의 경우에 지금 또 하나 동안의 문제가 원래는 지정업체를 둬서 오염 정도를 늘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핵심 문제가 무려 1800건의 조작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정업체가 실제로 오염 수치를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나온 숫자와 100%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염 수치를 낮게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건들이 무려 201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지금 1800건이 발견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께서 언급을 쭉 해오셨는데 어쨌든 이건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행정적으로만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양형의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도 좀 더 강력한 양형을 내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대구, 경북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 중에서 5가지를 이 시간에 정리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이슈정리 2편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시간 헬로 이슈트크 기화서 교수 그리고 천용길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